맵이 움직이는 게임... 쓸따스... 아니? 아, 뱀... 뱀 진짜 싫어... 이래놓으면 엘리트도 못 가겠네... 맛... 맛봐도 죽을텐데... 이막블리트? 뭐라구요? 귀여워... 둘이 먹다... 둘이 죽는 맛... 총매다 총매... 장군... 아니... 아니... 아이 버섯 털이 왜 이렇게 시비검... 다다다... 버섯한테 시비 털이는... 둘다스... 아... 엘리트 가고 싶다... 아... 엘리트 가고 싶다... 쫄... 아... 남자... 아니... 왜 이렇게... 아까... 판이랑... 이벤트가... 비슷하냐... 총매 있어서... 이겼음... 어떻게... 라고 해서... 재미잰... 이렇게... 이렇게... 아, аю... 아... 저거... 아무튼... 유물 수준 어? 대단원의 맛 참을 수 없는 그 맛 맛있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어 아이고 룸피까지 누구든 맛을 보면 와 미션 깨라고 맨 밑에 맨 끝에 있네 불리트 갑니다 도토 참고하세요 아 참고하라고 참고하세요 아 어? 헐 그래서 아무것도 안쓰면 대단원 되긴 한데 계산 잘못했네 음... 음... 역시 대단원 대단원이완 아니 대단원 안집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인정 오인정 아... 슬... 아이씨 아니 꼴밖에 하지마 아니 게임이 꼴밖에 하잖아요 힘들다 힘들어 야 han 오예 백억 뒤지기가나지 않을까 house 뒷집기라고 아 룸피 고통 너무 아파 알려줘 잊어본다 잔투로 고통 버려야되지 않을까? 고통 못버리면 큰일나는데 아냐 버텨 헐 님들 스네코 나옴 개쩌는 룬피 스네코 이걸 대단원을 못쓰네 죽겠는데 스네코가 또메 못참아 방화 안되있었으면 절대안집어치 다음번에 음... 역효워 안아줘서 먹을 수 있다 줄건 줘 아닌가? 아니 이거 신경독 쓰고 영체와 세개 때리면 이기긴 할텐데 어 아 아 여기서다 아니 뭐야 아 이 시드 이상한데 도갈 없는데 왜 총 매풀이 계속 나와 아 뭔 시드야 이거 이건 참지 아닌가? 이걸 왜 참아야 되지? 악몽 웨슴? 야 룸피 고통이다 살려줘 야 살려줘 아니 고통이 안없어져 아니 잠깐만 고통이 안없어져 뭐지? 개 인테레스팅한 애네 블리트 맛보기 성공 정강이 스치기도 해도 스치기만 해도 사망 고통 열대 맞으면 죽음 아 이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자 일단 고통은 뺐다 우와 범나 흥미진진해 개꿀전 휴가가 아니지 괴단원을 쓰긴 써야겠죠 괴단원을 쓰긴 써야겠죠 괴단원을 쓰긴 써야겠죠 야 빛새장 줘 안돼 안돼 괴단원을 쓰긴 써야겠죠 그냥 왕관 할 걸 그랬나? 악마의 형상 먹어볼 것 같은데 왕첨탁기사도 못먹는 유유 무쳐다 유령의 형상 청탁하고 못먹음 작전세력도 쉬운게 아니구만 땡 아 고통좀 치워 아이씨 아 고통 아 고통 그래 고통 2층 남았다 어 부적규준 형상 그래 다 다 잘 풀리고 있어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복이 온다 이거는 먹을거 없다 전천밖에 없는데 체력 날리기는 좀 그래 아 신성도 있구나 음 음 이거 대단원 많이 있었으면 못잡았을텐데 총매 있어서 정말 쉽게 잡을 수 있어 음 음 예비가 훨씬 낫겠죠 지금 해말려서 잔상도 잔상도 유령영상이랑 영채화 때문에 괜찮긴 한데 잔상할까 잔상할까 영채화 딜 막을거 같긴 한데 근데 근데 예비 뜰이 너무 좋아 보임 최대 체력 좀 올리자 더존에 주면 되고 어허 호허 호허 리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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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 아이엠 아이엠 리아카 얘는 안어려 около 얘는 안어려울거 같은데 총매에 꽂으면 돼 쩍쩍쩍 아 더럽게 안나오네 아 신경독 뭐해 뭐해 비가 담긴 병 과연 포션 영체완아 유력영상은 강화를 해야될거같애 아무리 휘어진치 꽤 있어도 해야될거같애 아 망할 서거 존버해야겠다 공대감기 강화될 때까지 개꿀 뭔가 되게 소소한 스톨링이네 소확스톨링 소소하지만 확실한 스톨링 소확스톨링 형사왕은 폐 잡아두면 집게가 강화해주겠지만 영체완은 버려지니까 영체완를 강화하는게 낫겠지 소확스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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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는 안될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진짜 안해주네 실망 으응 강화 안해줄꺼야 음 대단어 써봤자 말리기만 함 미치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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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톡 하지만 인공물 너무하네 진짜 다 돌려 그냥 꼴받네 오케이 에이 대단원 들어가고 아니 0코 50 데미인데 왜 왜 좋은걸 안쓰지 톡매 톡매 이제 못 못 기다리네 쏘야되네 고기 갖고있는게 내가 이겼다 쓸까 중단원의 막 아니 유력영상 드디어 마참내 바이널리 강화됐어 아니 총매님 왜이래요 왜이래요 4반데 7이죠 3 9 27 마지막 총매는 천천히 써야겠네 360까지 깎은 다음에 써야되네 잡았네 죽어요 아유 총매달다 너무 따라 이 썩는다 날팽이 독절임 총매 총매 3개 패에 잡히는거 생각보다 너무 부담스럽다 부담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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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이긴거 아님 아닌가 노령의 도상 재생 재생 재생은 들고 가고 싶은데 민포를 빼야겠네 님들 님들 구상 필요없어요 첫바퀴 돌리면 이김 아닌가 돈 남는데 사자 어차피 살게 없네 신경도 많아서 기분이가 좋거든요 아니요 생각해보면 딱히 살게 없어 틈샷 살 것도 아니고 족쇄는 귓집비 있으니깐 써도 되겠지 족쇄 한장 귓집비 한장이지 하나 더 해도 되겠는데 인공물이나 가 치약형사항 인공물 까고 인공물 까고 복 걸고 포슈원 쓰고 총매쓰고 창을 먼저 잡는게 맞겠지 상태 이상 들어오니깐 여기까지 오면 질 수가 없군 짧아요 심장전에서는 아직 질 수 있지 않나 라고 일단 아무 말함 고개는 어차피 패 터져서 쓸모없을 것같은 안그래도 패 터지는데 에지턴은 에지턴은 근데 병법 써 있으면은 고개 쓸 수 있을 듯 이래서 민포 가져서 어렸어 어렸어 풍맨은 이걸로 쓰면 됩니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 전차 쓸데가 없네. 이긴 듯. 치약으로 이제 형상 페널티 막는 방법이 있고 속도 포지션 뻥하는 방법이 있는데 속도 포지션 뻥하는 게 날듯. 어차피 전투가 끝났기 때문에 내가 이겼단다. 와, 대단한데. 뭐지? 유령 영상 무장 있는 거 하나도 안 쓰고 이겼네. 뭐지? 너무 쉽게 이겼는데. 역시 룬 피라미드.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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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접. 식권 1힐. 겁나 미트볼 소스만 찍어 먹었네. 미트볼 요켓. 냄새만 맡고 간듯. 룬 피대단원댁인 줄 알았는데 룬 피독댁이 되었네요. 갑자기 총매 플러스 3개가 나오면서. 와, 2020골드. 아니, 바닐라에서 어케함 이거? 222골드에 999골드. 그것 쳐도 2,000원은 슬림이 여러분. 이막블리트 잡으면 심장 난이도가 내려가요. 그... 그렇군요. 아니다, 이 악마야. 확인해 fel 계leich seen.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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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 weekly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